네 안녕하십니까 HLB 주요분들 반갑습니다. 타점왕 인사드레이스입니다. HLB 같은 경우 오늘도 거래량이 좀 돌아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 구간에서 굉장히 큰 거래량이 출회가 되고 있지만 그렇다 할 시세가 좀 나와주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 5만원 라운드 피겨 자리 돌파가 우선 첫 번째로 봐야 되는 중요한 사항인 것 같은데 이 5만원 구간을 강하게 들어 올려주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이 재료가 좀 동반이 되면서 이러한 기대감으로 주가를 올려줘야 되는데 이 HLB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주가를 끌어올려줄 수 있는 상승 재료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들. 오늘은 제가 그 내용들 주님들께 공유를 좀 드리면서 지금 구간 내가 빠르게 매도를 진행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평단이 조금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빠르게 내가 매수의 구간 가지고 가면서 평단가를 빠르게 낮춰야 되는지 정말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 우리 HLB 주님들이 현실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는 내용들 전부 좀 공유를 드리고자 영상을 좀 준비를 했고요. 지금 주봉상 흐름 본다고 하면 이 5만원 구간 2018년도부터 쭉 본다고 하면 굉장히 좀 강력한 저항 역할을 해줬던 구간이 이 5만원 라운드 피겨 자리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구간에서도 이 5만원 돌팔해줄 수 있는 재료는 단기적인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당장 내일이죠. 23일부터 HLB 바이오포럼에 참석하기 위해서 항서제약에서 오늘 한국에 방문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제 이런 이슈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제 굉장히 큰 거래대금이 동반이 됐는데 아래쪽에 보시면 방문한 것 자체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중국 파트너사인 항서제약 관계자가 한국에 온다라는 소식을 전해주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 24HLB 바이오포럼에 방문하기 위함이죠. 우리가 항서제약 최고 전략 책임자 등 VIP 두 명이 바이오포럼에 참여를 해서 항서제약의 CMC 제조공정 문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이 반영이 좀 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현재 항서제약 CMC 문제를 좀 빠르게 파악을 해야지만 FTA 재승인이라는 상황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항서제약의 문제점을 파악을 하면 언제까지 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이다. 파악한 내용들은 외부에 바로 알리겠다고 하고 있죠. HLB가 블로그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은 좀 빠르게 공유를 좀 해주고 있죠. 앱데이 관련된 보완 요청에 대해서 주요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들도 20일 그리고 18일 빠르게 이렇게 올려주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내용들을 확인은 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봐야 되는 부분은 HLB 리보세라닉 관련해서 31일에 항서제약 FTA CRL을 수령할 예정이다. 라는 부분이고 이번 달 내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HLB 입장에서는 이 불확실성에 대한 내용도 해소에 대한 도움이 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봐야 되는 부분이 5월 31일부터 미국에서 열리는 암학회죠. 아스코에서 리보세라닉 관련한 18개의 다양한 적응증에 대해서도 지금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결론적으로는 FTA 관련해서 약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고 HLB가 또 하나 봐야 되는 부분이 유동성을 확보를 좀 많이 해놨습니다. 그 얘기는 당장에 2년에서 3년 동안 활동을 할 수 있는 돈을 쌓아놨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단기간 주가에 대한 방향성이 안 잡히더라도 진양곤 회장 같은 경우가 주가 컨트롤을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되는 부분은 HLB 주봉상 주가를 끌어올렸던 5만원 이상 구간부터 끌어올렸던 세력들도 현 시점 하한가 두방 맞고 이 세력들도 사실 지금 손실 중에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HLB는 세력의 개입이 굉장히 강력한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과거에 2019년도 이 구간이죠. 이 구간때도 임상 데이터 값이 도출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락에 대한 모습을 좀 만들어내 줬는데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단기적인 하락을 맞고 난 다음에 바닷권을 잡아서 8천원 구간대부터 8만원 구간대까지 10배의 상승을 보여줬던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구간에서 빠르게 바닷권에서 매수를 진행을 하고 반등이 왔을 때 손실권을 줄일 수 있도록 매매 타점을 잡아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HLB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기대감이 아직 남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전 2019년도처럼 하락을 맞이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반등해 줄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려 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HLB는 현재 기대감이 남아있는 종목이고 우리가 과거에 다른 종목을 좀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 신라진이라는 종목도 있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팩사백 관련해가지고 신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를 단기간 15배를 끌어올렸고 굉장히 큰 변동성을 주다가 임상 실패라는 말 그대로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엄청난 하락을 맞이했죠. 이런 기대감이 소멸된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바닥 구간 잡아 놓는다고 하면 단기간 이렇게 보면 단기간 반등 내줄 수 있는 단기간 300% 주가를 띄워가지고 물량들을 정리했기 때문에 우리 주인들도 이렇게 본다고 하면 5,000원 구간대부터 14,000원 구간대까지 주가를 띄웠죠. HLB는 기대감이 아직 남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전 충분히 이전 전고점까지는 조금 무리일 수도 있겠지만 전고점 돌파하려고 하면 사실 HLB 신약 승인이 확정이 돼야지만 전고점 돌파까지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우리가 이 위의 구간 하한가 맞았던 이 구간대까지는 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위의 구간도 마찬가지죠. 이 위의 구간 매물대가 어느 정도 소화가 된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7만원, 8만원 구간대까지는 올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이런 매베타점을 찾기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은 제가 지금부터는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HLB 같은 경우에 제가 보면 1월 4일이죠. 1월 4일부터 매매를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큰 상승을 한번 겪었던 HLB고 그에 따라서 이런 조정이 좀 세게 맞이하는 종목인데 제가 HLB 관련해서 우리 주인들한테 꾸준하게 매매 타점들 잡아드리면서 우리가 상승 초입 구간에서는 우리 주인들 이거 HLB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매수 추천을 굉장히 좀 많이 드렸습니다. 4만 3천원 구간에도 매수 추천 좀 드렸었고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했던 3월 26일날 비중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도록 매매 타점을 드렸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제가 타점을 잘 맞췄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매매를 앞으로 반등이 나왔을 때 꼭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저희가 이때 비중 축소하고 난 다음에 제가 우리 주인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바로바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매일마다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추천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때도 HLB 우리 소통방 참여하신 주인들과 함께 매매 타점을 좀 잡아드리고 있는데 저와 함께 HLB 관련된 이런 매매 타점 제가 HLB를 오전 장전부터 우리 주인들과 실시간 라이브 방송 진행하면서 HLB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실시간으로 하루에 하나에서 두 종목 정도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제가 추천을 좀 드리면서 우리가 현 구간 소액으로라도 빠르게 손실을 복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주인들 아무런 대응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지금 절대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해당 내용들은 우리 주인들이 최대한 손실권 줄이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도록 할 테니까 저와 함께 이런 매매 타점 잡기를 희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타점아 개인 번호죠. 3703-8575 이 번호로 우리 H라고 하나 빠르게 남겨주시는 분들께 제가 중요 구간이 왔을 때 우리 주인들이 대응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도록 할 테니까 저와 함께 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번호로 H라고 하나 빠르게 좀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HLB뿐만 아니라 우리 주인들이 단기간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여기 소통방 보면 정말 매일마다 우리 주인들께 이렇게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 추천을 좀 드렸죠. 그것도 시간을 보면 장전, 즉 9시 이전에 종목에 대한 추천이 좀 나갔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매도할 수 있는 매매 타점까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이때도 3월 29일 전기주총 열렸을 때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인들과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정말 매일마다 제가 추천드리고 우리 주인들이 그에 따라서 수익 함께하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 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번호로 H라고 하나 빠르게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우리 주인들과 정말 손실권 좀 빠르게 만회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1억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해서 우리 주인들이 소액으로라도 참여가 가능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도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년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죠. 이번에도 6개월 중장기반 수익 종목 위주로 우리 주인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주인들한테 기존의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했던 내용들은 타점왕 제 개인 채널에 영상으로 전부 다 올라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막연하게 1억을 만들어주겠다라는 내용보다는 6개월 동안 우리 주인들이 중장기 수익 종목을 가지고 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는 종목들만 제가 추려서 주인들한테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입장 인원은 300분 제한으로 두고 하고 있고 소통만 링크를 통해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모든 종목 그리고 매매 타점에 대해서는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대신에 타점왕 채널 구독자님들 한정으로 하고 있으니까 구독 한번 안 하신 분들 해주시고 소액 투자자분들도 참여가 가능한데 우리 주인들한테 제가 먼저 시작하기 전에 수익을 내드렸는지 인증을 좀 해야겠죠. 우리가 그러면 시작 전까지 제가 단기 종목을 지속적으로 추천을 좀 드릴 거고 3월 13일부터 저도 1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지금 누적 잔고 594만 원까지 좀 기록하면서 정말 정확하게 매매 타점 공유를 좀 드리고 있고 해당 종목들은 주식 타점왕 채널에 매일 수익 내드렸던 종목들 제가 매매 타점 잡아드린 거 영상으로 전부 다 올려놨으니까 주인들이 확인이 좀 다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매매 타점 잡아드리면서 우리 주인들과 함께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 예정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같이 수익을 좀 극대화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좀 희망하시는 분들은 010-3703-8575 이 번호로 참여라고 빠르게 문자 하나 남겨주셔서 입장하시길 바라겠고 300분이 전부 다 채워진다고 하면 바로 프로젝트는 시작할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단기 종목들 추천을 좀 드리면서 실제로 타점왕이 타점 주는 거에 있어서 수익을 내고 있는지 우리 주인들이 눈으로 먼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매년 프로젝트 진행했던 만큼 꾸준하게 우리 주인들과 함께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잘 짜서 내가 수익받던 금액이 다시 한번 재투자가 되는 이 복리의 힘을 이용해서 충분히 소액으로라도 우리 주인들이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달성할 수 있을 거다라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300분 한정으로 진행하는 만큼 우리 주인들이 빠르게 참여하셔서 종목들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010-3703-8575 이 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빠르게 하나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장에 급등 나올 수 있는 매집주죠. 매집주 먼저 공유 드릴 테니까 실제로 이 종목이 급등이 나오는지 우리 주인들이 먼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매집주가 지금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 히든 매집주를 거의 3주 전부터 우리 주인들한테 담아보라고 말씀드렸는데 호재 기사가 나왔습니다. AI 3대 국가로 도약하겠다라고 하면서 정부에서 9.4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이런 정부 정책까지 나왔기 때문에 당장 내일 급등 흐름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도 꼭 담아가셔서 수익 같이 올리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과로 설명 좀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중장기 수익 매집주에서 추천이 나갔는데 11월부터 매매를 좀 진행을 하면서 누적 수익률을 1200% 이상 달성을 해줬던 매집주입니다. 6차까지 진행을 했고 7차 매집주도 우리 주인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니까 꼭 담아가셔서 앞으로 있을 큰 수익 얻어 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7차 매집주에 대해서 공유를 좀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삼성 M&A죠. 삼성 M&A 하면 레인보우 로봇틱스뿐만 아니라 M&A 한다라는 소식만 있어도 5배, 10배는 충분히 상승이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고 세력들이 이미 아래 구간부터 매집을 완료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상승 초입에 있어서 당장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추천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7차 매집주도 우리 주인들이 꼭 놓치지 마시고 담아가신다고 하면 8배, 10배 이상은 제주반도체 이상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에 대한 매집주 공유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번호죠. 3703-8575 이 번호로 7차라고 이렇게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공유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